또 아프겠다 이런 건 없던데? 깡패들이 따로 없네 깡패들이 이러면 미드 개좋은데? 정글에도 끝났네 미드도 이러면 기분 너무 좋지 예? 예? 내 할 거 올텐데 CS도 못먹고있어 제이스도 필까지 빠졌으면 기분 진짜 좋았는데 이게 페리라서 펜 타고 오면은 끝이다 어떤데 이런 거는? 그 유튜브 영상 안 봤구나 오랜만에 실제에서 한번 써봤는데 성공은 했다 안쓰다가 갑자기 냅둬 써가지고 안쓰 안될줄? 근데 만약 패시브를 못 터뜨렸어도 뭔가 감전돌발디를 잡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으로 한건데? 저희가 딱 됐네요 어 어 근데 진짜 빈데제이스는 진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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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어 져롰 에? 지분이 몹시 나쁜데? 지분이 몹시 나쁜데? 오오 콤보 시즌에서 좀 더 계속 써봐야겠다 손맛이 그냥 말도 안 된다 오랜만에 쓰니까 탈론하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짜릿한 손맛 아 아프겠다 이런 건 없던데? 이런 건 어때 제이쌤 형 이 안판에 별의별 거 다 보여준다 탈론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이쌤 형한테 그럼 이제 저 형 지금 예방수사 맞은 거야 다음판부터 탈론한테 절대 안 줘 다음판부터 저 형은 탈론은 상대의 신이야 이제 탈론을 배내버리기 그거는 생각 안해봤는데 데이터 삼아서 탈론 단판를 패 뺄 수 있어 저 있어요 바텀은 상체가 밉다 실화야? 300 하고 있는데 상체 0킬 10대 수야 아 그냥 롤 진짜 재밌네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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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꾹 아 카사리 형 힉이 없었구나 나이 카사리 형 이달리 형 까비 제이스 밑에 내려갔으니까 체크를 합시다 이러면 두 칸을 뜯을 것 같잖아 간 어디 1킬 없나 딱 먹고 기회사 오게 게임이 마냥 쉽지만은 안아보이네요 마냥 쉽지만 거의 2배 한 건 마냥 밤 끝에 갑시다 카이사 정도는 밤 끝에 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1킬 데타르침 걱정 안해도 되겠다 문도탈론 가치 없는 가치고 하니까 못 잡을 각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불가하다는 것 같고 어 보이드를 가 문도 잡겠다고? 어 너는 되게 화련된다 아 문도 화났다 아 문도 피 안간다 넌 왜 화나게 했냐고 딱 agenda 왠지 밤 끝은 진짜 희대 똥템이다 내가 밤 끝은 가지 말라는 또 좋은 예시를 보여줘보이는데 까진 너무 좋은데 예? 가룽 가자 아.. 또 나만 죽어야 되네 제 머리 아프는데 게임? 독사? 독사받은 뭔가 세례델가 세례델가 없다고 독사도 뭔가 슴슴해서 안 갔는데 이거 슈퍼 잘 못만든 것 같아 슈퍼 잘 못만든 것 같아 저 제이슨은 잡을만 하네 제이슨 잘 못만든 것 같아 과연iya 심하 문도 앞에 세워놓고 잠깐만 쟤는 1코어잖아 아무리 그래도 쟤는 1코어잖아 쟤도 저러면 안되잖아 쟤는 왠저리 저것도 역할 문도가 안주니까 쟤네 문도를 빼고 다 죽인거야 뺍 용도를 빼고 다 죽인거야 뺍 용도를 제거하기 이상한 짓도 안하고 니달리 그렇게 파킹만 해도 끝났다 파이사야 뭔데 하루종일 그냥 나만 쳐다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